나이스게임TV 네 자 철고학개론 5화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 온라인 모드로 제가 플레이하는 제가 헬프를 요청하면 선생님 그냥 받아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스틱은 미리 치워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거를 이거랑 5만 이거 맞죠? 난관이 어렵겠군요 아 이게 아 머덕 저는 녹단 강단당하지는 않겠죠 머덕 근데 사실 제 실력 자체가 녹단이라 처음 하는 캐릭터를 데리고 녹단을 유지하기가 쉬운게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머덕 정말 좋은 서브입니다 네 머릿속이 혼자 하면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제가 이런 것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근데 혼자 할 때는 빨리 지금 콤보 연습을 하세요 빨리 이런거 한번 실전해서 너무 실전이 애매한가? 어렵죠 110 아 맞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품을 떠나서 과연 혼자 홀로서기 인드라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이 지금 깔아놓던 짠발 다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 다 숙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태그1 스타일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걸 기억하면 공중콤보가 사라져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? 아 요시쿠니 아세요? 뭐 저는 그래도 태그1에 있던 캐리터는 대충 상대해야 돼요 아 그냥 완전 바뀌었어요 네 완전 바뀌어도 그냥 리메이크인데 리메이크 막 톡 치고 하단 치는 거 좀 그거 있잖아요 어우 잘했다 허지춤 어우 어우 풍기는 게 쩔쩔 어 체격차 해보세요 형님 아까 이거 잘 안 들어간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거 아 벽에서 네 그렇죠 야 오 잘한다 컴버 다 알죠 와 오 이런 애들은 제가 이겨야 돼요 아 어떻게 이겨죠 데미지는 이겨야죠 아 와 이것도 마운드 시켜요? 막막한데요? 아 이건 뭐 와 원사이드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려지네요 그냥 아 너무 뻔한데 다 안다니까요 그거 아 가불기 다운드까지 칼은 안 막히죠 아 아 아 다 알아 아 지금 다 알아 시작한 지 50초 지났는데 저거 때렸죠 저거 저거 때렸죠 저거 봐주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알아요 그래서 더 슬퍼요 아 더 슬퍼요 선생님 네 알아요 짬발 짬발 아 선생님 뭐덕이 뭐덕이 맞기만 해요 하단 할 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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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스쿠니미치가 실제로 그 캐릭터가 있나요 아케이드에 없어 없죠 없죠 끝낼거야 이거 이거 뭐덕으로 연습했는데 데뷔진 아 맞기만 해요 뭐덕이 또 고질병 나왔죠 아 또 데뷔진이 맞기만 뭐덕 캐릭은 안하고 데뷔진으로만 택을 하려는 아 근데 모레킹이 다 맞아가지고 들어갔어 집에 하하하하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다불이 다불 풀어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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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뭐야 이거 뭔지 몰라 역잡기다 어 너무 야하다 자리가 아 아 아 인드라님 진지하게 상대할 필요 없다 아 이게 말도 안돼요 선생님 그냥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난 이렇게만 해도 이긴다 저랑 같이 할 때랑 남의 혼자 할 때 이렇게 차이가구나 너가 제일 높은 자는 게 걸렸어요 이중까지 준비 이렇게 차이 나나요? 큰일이네요 아.. 앉아주세요 2탄 좀 올라올라 중단도 중단 섞었으면 돼요 앉으라고 얘기하니까 아 아 아 진짜 큰일 났다 아 이거 머더러 못 이기는데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양자 밖에 못해 제가 알려준거 마운트 쓰고 옷이 쓰고 밟고 아 뭐하는거죠? 누워있는데 왜 못 때리지 아 제발 바닥 카운터 제발 밟으라고 원투 때리고 아 2타 3타 와 태그를 끝까지 안해 어차피 이겼다 이거야 아 때릴거 다 때리고 태그 진짜 와 이거 져준다 와 아 아 아 아 웨이브 쩔 맨 뭐해 웨이브 쩔 맨 뭐하냐고요 아 2타 좀 앉아주세요 그냥 1 2타 1 2타 1 2타 2타 1타 2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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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타 1타 너무 뻔하게 바꿨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? 노답? 노답? 누운 걸 못 때립니까? 어떻게 해야 돼? 누운 걸 못 때리나요? 하단 중단 아 시간은 없는데 아 컴보 뭐야 이거 또 수준 낮은 컴보 아 시간 7초 아 뭐야 이거 아 왜 이걸 못 이기냐고 왜 봐주는데 못 이기고 있어 아 장대방 공격도 안하고 칼만 타는데 칼만 타는데 못 이기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 칼타는 걸 이기는 방법 알려주셔야죠 칼타는 걸 이기는 방법 알려주셔야죠 칼타는 걸 이기는 방법 알려주셔야죠 선생님 짭 한 방 때리면 어디 칼타 짭 한 방 때리면 떨어지는데 110짜리 넘는 컴보 쓰면 뭐하냐고요 이기는 110 넘어요? 네 110을 아까 알려줬죠 110 인도라님의 문제는 10개를 알려줘도 10개를 모른다는거죠 음.. 그게 문젠가? 네 하나 알려준다고 하나를 아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딱 처음만 캐릭터치고 되게 조작이 쉬워요 딱 막 헤매고 있긴 한데 그냥 할만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머더게 그렇죠 제가 다른거 사실 브루스도 그런 류에 속하잖아요 근데도 브루스보다 오히려 간단하죠 약간 덜 헤매게 돼요 캐릭터 자체가 조작에 비해서 성능 자체가 좀 좋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데뷔지를 안했는데 데뷔지를 1시간 배우고 플레이하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머덕은 분명히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나와요 오늘은 스나이퍼님들이 다 주무시러 가셨나? 계급이 너무 안 맞는거야 아 머덕 아니 맞춰서 오세요 맞춰서 아 또 녹담 보내주실건가요 이렇게? 안되죠 안되죠 그쵸 제가 알려드린 건 아 아 이리 좀 저지 컴보 쓰지 마시고 이거 언제 컴보입니까 이게 데뷔지 한 70도 안나올듯 아 즉흥적으로 원투무립이 나갔어요 아 캐치 못했어 아 미개 아 괴롭다 아 아까 유리할때 뭔가 끝났어야 돼 아 괴롭다 미개 아 괴롭어 하단 아 아 또 데뷔지 아 머덕 진짜 샌드백 아니었어 실컷 막고 들어갔어 보여주세요 좀 레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대 알고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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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 아 원투하단 하하 하하 마운드 와 아 아 아 작게 안보이죠 버튼을 누르는데 풀리지않는 작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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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개 괴롭나요 미개 괴로워요 미개 지금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초풀 초풀 아 아 아 아 무릎이 타 아 무릎이 타 카운터 잼 마아퍼 짐 짐 짐 짐 짐 안 돼 아 아 아 아 너무 잘해요 머더기 짐이에요 짐 선생님 짐 좀 어떻게 지냈어요 짐이에요 머더기 진짜 샌드백 있네요 아 이 짐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아 뭐 날ά Autob원씨 엑 experience 고양이가 진짜 도발인데 하겠습니다 나 뭐 누가 보고 콘보 Iím hoş 그러니까 진짜 진짜 여기에 아 보시겠다 아 으 아 진짜 인드라님 실력이... 와 한판 했는데 미천 다 드러났어 녹단 그냥 보내주고 근데 이런 분한테 제가 헬프를 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아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 선수가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수치에요 수치 그러니까 인드라님 혼자 해결하기는 힘들고 스승이 좋아야 하는데 스승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승이랑 제자가 차이가 덜 나는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아 대비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스승님이 하는 얘기를 못 듣고 있어 똑같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식 여유를 안 주죠 이런 거 이런 거 완전 그냥 공황에 빠지시던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냥 맞다가 들어가시는 그냥 미치겠다 진짜 주력기 주력기 컴보 연습 앞만 하면 많으니까 주력기를 모르는데 오찌도 쓰고 오찌 까먹었다 오찌 까먹었다 아 이게 아니 이거랑 이거 입력한 사람이 이게 작아졌어요 뒤로 밀려요 야구로 따지면 스킬 슬롯이 있는 건가요? 야구처럼 이게 주자가 마르면 포볼 포볼 나오면 그냥 밀어내기에요 밀어내기 스킬에는 스킬 창이 있는데 다는 못 들어가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가는 큰일이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원래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저는 한 시간에 습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큰일이네요 진짜 하 에로엘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안해요 에로엘도 에로엘도 Q, W, E, R 슬롯이 4개인데 지금 3개도 못 쓰고 있거든요 모더그룹 적 hold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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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다른 애들은 저렇게 잘 때리는데 격관볼까지 우와 저 벽관계 와 어떻게 나가야 돼 어 어 오 아 뭐야 귀에선 안 잡힌단 말이예요 우중잡기 됐어요 밟고 지금 OT갖고 아 왠자 못 풀었어요 답답해 아휴 아니 내가 비기너는 비기너에 걸리게 해줘야지 아 세컨케이터 잘못 골랐어 선생님 대급 있는 거 데빌지도 골르면 안 됐어 보니까 왜 데빌지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 자업 4등이죠 왔어 왔어 아 마운드 안 하고 저분도 분명히 1시간 했을 거라고요 그래요? 네 전쟁이 저런데? 1시간 만에 할 수 있어요 이거 원래 벽이 뭐야 각이 틀어져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 거리 대시를 짧게 했어요 답답하네요 답답하네요 계급은 참 똑같은데 와 계급은 똑같은데 실력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아 답답해 인드라님 이러면 아 아 아 아 뭐야 이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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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콤보 넣었으면 죽었는데 아 아 뭐야 이게 저질 저질 아 바운드 설마 아 미치겠다 진짜 인드라가 실패한 거죠? 바운드를 그 하 자비심을 한 게 아니죠 뒤에서 때렸을 때 초초 때리고 날았으면 바운드 되나요? 그렇죠 초초가 바운드 날아이죠 순간으로 안 떠올라갖고 이상한 걸 이상한 걸 발초풍 쓰고 아 원래 인드라라는 닉네임이 푸처 쪽 아닙니까? 그쪽은 아니고 인도 쪽 신이죠 아 그러니까요 폭풍의 신 네 아 닉네임이랑 전혀 위치가 안되시는 플레이 같은데 지금 그러면 진이 만약에 네 이렇게 하고 때렸어요 그러면 얘는 뭐 더블하우스윙 세대 안되고 네 그러니까 저게 단점이 타수가 많으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하우스윙 쓰는 거예요 뭐 초풍 끼우고 뭐 초초 뭐 나락하면 더블하우스윙 하고 뭐 해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초초 마두 이타 그 타수에도 들어가요 저게? 두대요 그때는 횡신을 시계로 조금 당겨주고 음 그렇게 조금 고수 분이 오셔가지고 네 무리 선수가 시범으로 네 머덕 데뷔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 번 더 봐야 돼 지금 그러니까요 또 까먹었어요 지금 거의 다 아 한 번쯤 고수가 걸려줘야 되는데요 지금 왔다 갔다 걸렸어 걸렸어 왔어 야 이거 웃을 때 아니에요 선생님 야 이거 지면 저 지금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저격수거든요 이거 지면 자존심 장난 아니거든요 아 장난 아니죠 일주일 기다렸어요 이분을 제가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와 이분 일패한 거 맞어요? 선생님이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지면 어떻게 만약에 지면 저 자진하차 텍스 만약에 지면 오늘 사무실 청소하고 가기 아 예 아 이분 안 되죠 아 달라요 달라요 온라인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 실전에서 멍든 멍든 데뷔 달라요 실전 우린 실전이거든 안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꿀까 에이 알죠 와 무빙 좋은데요 선생님 어 무빙 괜찮은데요 어 어디 한나 온라인 에이 에이 와 완전 잃고 있어요 알죠 알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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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나이퍼가 뭐야 실력이 좀 있어 스나이퍼 치고 실력이 좀 있어요 아 못하진 않아요 예 못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죠 저 1패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인드라 스나이퍼였나 어떻게 만들었죠 그냥 이겼어요 3대0으로 헐 비제이 스나이퍼였나 그게 그래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전 이긴다는 거 이야 와 콤보 좋다 이긴다는 거 아 한번 지니까 양잡도 못 풀어요 맞죠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 뭐야 아 아 국내 콤보가 아니네 살짝 렉이 걸렸어요 살짝 트루테킹같은 보네 왔죠 우와 우와 멀리 보내고 태그 야 연습했다고 안전하게 태그 우와 나이스 악마순 볼리사기 태그 타이밍에 이거를 어떻게 해 야 야 야 야 문의 판단 오 콤보 벽까지 생각 못했죠 너무 와 짧았네요 나이스 끝났어 완전 눌렸어요 완전 눌렸어요 이거 연습 좀 더 하고 오셔야겠구만 인드라 스나이퍼 인드라님 아이디 바꿀 수도 있어 다음 주부터 니 스나이퍼로 네 그 정도는 대화하겠다 근데 그 니가 무릎니가 아니라 그냥 니 하하하 너를 네 너 스나이퍼 에이 이 실력이면 당연히 인드라님 어? 이 실력 못 이겨요 제가 제가 잘하는 거에도 못 이겨요 이렇게 새로 한 시간 연습한 걸로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면 뭐 인드라님 스나이퍼는 충분히 하겠네요 네 잘하는 무릎선수 스나이퍼도 하겠는데요 오호라 약간 제가 펠기를 좀 풀어봤는데 오호라 아하 왔죠 오른손 위에서 헤이크다 하하 그 헤이크 보고 못 풀 거 같은데 어차피 헤이크니까 나이스 패턴 야 야 누워있을 거잖아 야 이건 뭐 머릿속 머리 위에 있어 아하 올라탔어 머리 위에 올라탔어 왔어 왔어 머리 위에 올라탔어 진대 아 왔어 이제 침대 누워줘 아 침대 이러다 중단 한 번 이러다 중단을 쓰면 맞는다고 아 이러다 중단 한번 아 이야 머릿속살어 여거저거 선가스 찍혔어 선가스 찍혔어 이게 바로 머덕 데빌진 이게 바로 머덕 데빌진 선생님 저 분이 선생님한테 혹시 무슨 죄진 거 있나요 아 죄진 건 없는데 네 없죠 네 살짝 좀 비위를 좀 거슬리게 하더라고 아 남코의 아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 감히 남코에서 나온 게임을 즐기는 일반 유저가 남코의 아들을 거슬리게 했다 그런 느낌이네요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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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 아들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예 말탈상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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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 제품 쓰는 사람이 그니까 이게 제품 쓰는데 약간 클레임 걸었다 어 제가 이제 오히려 왔죠 왔죠 자 이번에는 BJ 스나이퍼로 또 인도한 스나이퍼 나올 수도 있어요 오세요 온라인은 지금 98%던데 97 95 93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쭉쭉 그냥 처음엔 다 도와! 10승 0패 다 할 수 있어! 처음엔 다 100%로 시작하는 거에요 그냥 하지만 이거 하면서 다 떨어지는 거죠 아 이것도 머덕! 머덕팽! 조합 좋은 건가요? 머덕팽 어때요? 괜찮죠 이건 나쁘진 않죠 머덕팽... 저도 머덕팽 했는데 벽콤이 상당히 많이 땄거든요 아 팽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막 팍! 뿔간지! 와 뿔간지! 왔어 왔어 ㅋㅋㅋㅋ 어! 이분 좀 할만할 것 같은데? 실제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정답들은 아우 제가 비 난나를 꺼내지 않는 이상 와! 끝나나? 아 끝났죠 이거 그쵸 벽광을 높게 할 때 저렇게 투숄더로 저렇게 제가 알려준 거로 바로 나오거든 어 벽광 높게 할 때 와우 아 뭐더러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? 아우 저분도 그냥 셔틀밖에 안 안 돼, 그냥? 태능이 다 하고. 아, 이 사람 쉽지 않은데. 똑같은 거 지금. 뭐든 저분도 셔틀인데, 그냥. 똑같은 거 계속 걸리고 있어. 아, 이거 상단 하면 안 된다니까. 아, 제발. 아, 나 모르겠어. 아, 선생님 달렸는데. 아이고. 왔어, 왔어. 아, 뭐야. 아, 뭐 하는 거야. 아, 뭐야. 아, 머덕 있지. 아, 까맣게 돼. 공주 꼽아도 돼요? 네, 돼요. 제가 알려줬죠. 철풍 피하기 어렵다고. 머덕은 철풍 피하기 어렵다고? 아, 그거 안 들어가죠. OT. 오! 왔어! 와! 왜 그걸 바운드 못해. 왜 그걸 바운드 못하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저걸 바운드 못하네. 미치겠다. 아. 아.. 기회였는데! 아.. 제가 콤보를 너무 잘못 알려줬나? 고난이도로 알고 있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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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잘한다! 와.. 콤보 못 쳐? 아..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총풍! 아, 뭐더만 총풍 피하기 어렵다니까요? 외부 총풍 치래요 그냥 총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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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거 떠요 무조건? 네, 카운트 하면 와.. 몰랐네 총풍을 못 피한다고요? 그렇죠 외부 총풍 같은 거 못 피해 아.. 아.. 굳었어 굳었어 근데 아니 손이.. 아이고 아.. 옛날 같지 않아 나이가 들었어 아.. 제발! 아.. 한 판만 힘줘요 마운트 마운트 멀리 있을 때 마운트 아.. 오지도 않는데 신기하고 오!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아.. 아.. 시간끄러 시간끄러 아.. 침대 찍고! 아.. 침대다 아니 너무 똑같은 걸로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양손도 쓰고 마운트 때 한쪽 손으로만 계속 하니까 너무 단순해 심리전이 너무 단순해요 지금 아.. 심리전이..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.. 심리전이 너무 단순해 왔다 왔다 단순한 심리전 위주로 가는 거야 오찌 오찌 오찌가 뭐였지? 오찌가 뭐였지? 오찌가 뭐였지? 오! 바운드 아.. 이거 아닌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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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타 1,2 공찬가 한 번 더 아.. 미치겠네 이상하다 올래차기 잽 잡아놓고 잡기 악마도 하는 척하면서 추돌 아.. 아.. 쭈풍 한 번 더 그렇죠 모더군 협공예 맞지 나이스 플레이 아.. 안 끝났어? 안 끝났어? 자화자찬 안 돼! 안 끝났어! 아..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아.. 너무 안 좋은데? 시작 아.. 아.. 2타 아.. 뭐야 이게 추돌 아..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분도 모더군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아.. 하단이에요? 광고신게? 아.. 미치겠다 아.. 결과 뻔하네 이제 결과 이제 왔죠 왔죠 이제? 아.. 니즐라 하단 아.. 안 흘려진다 하단 아.. 아.. 이제 보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승단할 때 네 올려주는 셔틀? 제가 원래 별명이 녹단판전기였어요 아.. 녹단판전기 아.. 모두.. 막 머릿속이 생각나는 건 많은데 네 떠오르는 게 이거 밖에 없네 아..